와, 왔네, 왔네. 오, 왔어. 재료도 다 왔다. 모둠 버섯이 있다. 계란, 계란. 사과가 제일 조그맣네요. 재료는 어떻게 저희가 구해야 되는지 궁금해요. 본인 통해서 주문해도 된다고.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면 바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, 이게.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장 보는 시간도 많이 줄지. 이게 뭐지? 이게 갈비인가? 이게 갈비인 것 같아요. 우와, 이게 갈비야? 우와, 갈비 장난 아닌데? 너무 큰데요? 진짜 크네요. 지방도 굉장히 많아. 손바닥 많아요, 대법원. 아니, 저 셰프님. 치킨이 뼈가 달려서 나왔는데. 그거 다 손질해야 될 것 같은데, 빨리 빨리. 뼈가 있어. 뼈가 붙어서 왔어요? 뼈가 붙었다고? 아니, 순살이 아니야. 그거 다. 소고기, 배김물. 갈비로 해야 되는 거지? 소갈비지, 소갈비. 다음, 닭다리? 그냥 없는 걸로 먹기 편하게. 그런 게 있나요? 이야, 일, 일 줄었다, 일. 나 우리 일일이 다 닭뼈 빼야 되는 줄 알았는데. 솔직히 욕할 뻔했어요. 분명히 닭 뼈 발린 거 온다고 그랬고 내가 상상한 갈비보다 너무 큰 거예요. 티는 크게 안 됐지만 마음 되게 조급했어요. 그런데 이건 우리가 만들 때는 칼집을 넣어야 돼. 아니면... 이야, 이거. 이 손 많이 가네. 오늘 여기서 이거 점심에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. 통째로 줬을 때 이 안에 관절 부위에서 피가 나온다고. 그렇죠. 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펴서 하는 게 좋기는 해. 빨리 시작해야 되겠는데? 네, 해동하고 핀을 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시작할게요. 와, 갈비가 이렇게 많아. 닭고기도 다 얼었어. 시간과 싸움이에요, 항상 시간과 싸움이고. 주방의 시설 그리고 그 도구들 나한테 이렇게 적화된 게 아니고 다 생소하니까 그런 거를 이겨내는 게 가장 관건이거든요, 항상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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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 개를. 이거 언제 다 해, 백 개를. 아이씨. 야, 이거 우리 도와주는 사람 없나, 이거? 혼자 다 해야 되나, 이거? 야이씨, 이걸 백 개를 이렇게 하라고? 아, 난리야 난리야. 야, 이게. 아, 등뼈까지는 붙어있어. 등뼈. 등뼈. чтоб은 any attorney encor supreme. 아이씨 상대방 아따라ités yemek. 첫번째 를 정하 intriguing. 네, 저도 확인하고 저도 네이 친구가 계속 생긴 sì,iyet 도 GaymorAL MC. 이거 냄새가 너무 나요, 형님. 이거 식자재 이런 식으로 오면 우리 200명짜리 못 해, 점심에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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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커, 이거. 진짜 아닐 텐데. 이렇게 깔아야 되겠다. 껍데기가 밑으로 가게. 그래야지 안에가 이렇게 뼈 있는 데가. 여기 닭이. 무섭지? 어마어마하네. 120개 딱. 이렇게 해서. 이렇게 맞춰서. 이렇게 하고. 됐다. 시작됐어요? 네. 오케이. 이제 소스 만들어야지. 안녕하세요. 너무 매운데? 아니, 아니. 초과자 안 됐어. 많이 맵죠? 아니요, 아니요. 조금 뒤에가 어제보다 맵긴 하네. 그렇죠, 뒤에가 맵긴 하네. 매운 것 같아? 살짝 매콤하긴 해요, 뒤에가. 근데 어제보다는 확실히 매운 건 있어. 피터맥이야. 피터 한번 제가 불러. 피터 이거 저희 어제 그거 다시 대량조리 버전인데. 이게 지금 어저께보다 조금 맵다고 그러네. 매콤하네요. 아, 그래? 외국인들한테 많이, 많이 매울 것 같은데요. 조금 셀 수 있어요. 약간 기침 나오고. 약간 그 정도. 막 때려봐야 되겠다. 이거 전분 좀 넣어야 되겠다. 너무. 지금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, 지금. 기다리고 계세요, 지금. 17분이 지나서. 약간 웰컴만. 저기 안에 다 계시네. 여기, 여기 해야 돼. 이쪽이. 한국인의 10판! 화이팅! 화이팅! 웰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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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ease, come this way. 웰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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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선 선수들이풀利antine. 웰컴 taxpayer. passengerlei 두 mean toESS. 웰컴. 아, 옛날엔 대신 Crave 힘이 끓iness. 그 안에 una 공간적인 사야죠? 웰컴이 호 considered. 오늘의 må primeiro. 웰컴가량 cięsent placed. 이렇게 chew. ños에서. Liv'll call freedom. muss 한 번 저점에 걸어다. itsapakah? 국물이 있는데로? 국물 있는데로? 네? 네. 네. 아닌가? 어. 얼굴이 닮으셨다. 밥 떨어집니다. 밥 떨어진다고? 계란도 해 줘, 계란. 네? 어? 오! 밥 좀 다는 거. 밥 좀 다는 거. 밥 좀 다는 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채 도마가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어요? 야채 도마 조리 전이야, 슈프님? 그냥 씻어서는 낮춰. 야, 이거 무는 되게 무는 똑같은데. 방금 뭐 틀려가지고. 방금 뭐 틀려가지고. 생각하다. 너무 어렵지, 이해해. 걱정이 많아. 잘라보니까 어떠세요? 무가 한국 무보다는 무르지. 이게 수분이 많아, 무가. 약간 고기 다 끓이고 나중에 굴러야 될 것 같아. 두툼하게 썰어야 돼. 두툼하게 썰어야 돼. 두툼하게 썰어야 돼. 또 무, 무찌개 끓여야 될 것 같아. 우와, 이거. 우와, 이거. 우와, 이거. 이거. 이거 어구이 묵고 가시는 거에요? 어, 그냥 팍둑 줄게 해가지고. 되게 이렇게 식감증 있게. 손으로 얇게 하면 씹었을 때 소고기가 좀 그렇거든. 그냥 이렇게. 무용해. 그리고 리 walked in the lid. 아이고. 조금 더 쫄면 진하게 늘어나올 것 같아요. 시원해. 아니. 됐다. 충돌을 이렇게 판을 맞출 수가 있지? 이렇게 대용량을? 역시. 아주 답장하셨다. 저희가 정말 함께 펼쳐야겠다는 점점 disadvantage. 그리고 이제 다른 점점 안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많은 점점이 많고. 이렇게만 많이 가면. 그렇게만 많이 가르쳐주기 때문에. 나는 이렇게 많은 도대체. 다른 점점이 더 많이 가 Tips. 하나 넣으면 되지 않나? 응? 하나 넣으면 되지 않아? 지금 하나 하고 세 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접어요, 지금부터 접어야 돼 색깔 좋다, 색깔 좋아, 색깔 좋아. 아, 안돼, 안돼, 안돼. 이게 여기를 받쳐주고 이렇게. 이렇게 하고 쓴 밀어주고 이걸 탁 대주고 이렇게. 여러 가지 요령이. 오, 좋았어, 좋았어. 걸렸어, 나한테 걸렸어, 나한테 걸렸어. 그냥 올려줬네. 와... 어려워, 어려워, 이게. 엄마가 이게 쉽게 해 주는 게 아니야. 계란말이를 가리는. 발 만드시는데. 두 사람이 큰일 하네. 이게 사실 계란말이가 시간 엄청 적어 먹잖아. 두 사람이 이걸 담당해 주니까 계란말이가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. 계란도 씻어야 되고. 그러니까 손 많이 가지. 초대!」 저는,, 선수들 왠 그러면 많이 와? 우오, 선수... 선수야 왠 그래 마흐 와. 밀렸어, 밀렸어. 여기. 저기. 저기. 갈비찜 떨어졌어요, 거의. 떨어져가요. 태풍이 이거 갈비찜이 이제 거의 끝나가가지고. 다 깨알아서. 하나 더 떠 놨는데. 어디 갔지? 우와, 콜랐다. 저기 좀 몰린다. 오세요, 오세요. 화이, 헬로우. 큰일 났어. 갈비찜이랑 치킨이랑 다 없어졌어, 이제. 어, 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데. 네?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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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갈비찜이 더 떨어졌어요, 갈비찜이 또 떨어졌어요. 김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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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응? 여기서ged him 죄송합니다 testoster기가 너무 좋아 제가 정말 좋아해요 벌써 한 RUSSIAN 더 먹으면은 거 같아요 했죠 잠깐 문자 사항이 있는데 구단 측에서 회장님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싶다고요. 구단 회장님이 오신다고요? 구단 측 너무 구단 사항이 많이네. 아, 얇고. 네, 올리면 더 넣을까? 소스. 인사이드. 아, 소스. 아, 오케이. 시키는 다 없어졌어. 어, 빨리 빨리 바꿔야 되는데. 시키는 다 없어졌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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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고 그만도 상당히 네. 고개는 다 없어졌어. 그래서 걱정입니다. ら 됨. 세게ד 오늘 낮에 올 Shepherdnya 패는? 아, 우유한 Facebookард니어라 지금 러스앤젤레스에 출연을 시작합니다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 가능합니다. 네, 그냥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국에서 가장 좋은 한국에서 듣고 있는 한국에서 듣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시시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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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장 가세요. 회장 가세요. 아니에요. 사람들이 만나봤어요. 아, 맛있대. 저걸 맛있고. 외국 사람 만난 중에 중국말 최고 잘한다. 아, 고마워. 아, 고마운. 감사합니다.